핑크퐁, 니니마 핑크퐁, 니니마 핑크퐁 핑크퐁, 그거 알아? 상어랑 권고래가 싸우면 누가 이기게? 루조 깃발 상어 거대한 몸 권고래 누가 턴 깍, 누가 이길 깍 누구, 누구 바닷속 최강자, 나는야 상어 뾰족뾰족이 이빨과 강력한 턱 먹잇감 발견하면 조용히 기다리다 잽싸게 튀어나가 한 방에 물질 덤빌테면 덤벼봐 어, 잘해 바닷속 최강자, 나는야 범고래 거대한 몸통과 똑똑한 머리 먹잇감 발견하면 약점을 공격하지 쿵쿵 박치기로 기절시키기 하하 멋있다 크, 참 나 루조 깃발 상어 거대한 몸 권고래 누가 터뜨땀, 누가 이길 깍 누구, 누구 그럼 바닷속 최강자는? 바로 나지 그럼 진정한 바닷속 최강자리 가려보자 하, 좋아, 덤벼라 어디 갔지? 바닷속 최강자, 바루나 상어 숨어서 기다리다 키스 풍겨, 뾰족뾰족이 이빨, 강력한 턱 누구도 절대 나는 이길 수 없어 바닷속 최강자, 바로 나 범고래 빠르게 헤엄쳐서 꼬리 후려치기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 함께 공격하지 빠르게 돌질해서 몸통 바치기 치사하게 여러 시선 이게 바로 펑고래다 루조 깃발 상어 거대한 몸 펑고래 누가 터뜨땀, 누가 이길 깍 루조 깃발 상어 거대한 몸 펑고래 누가 터뜨땀, 누가 이길 깍 바로 펑고래 영상 재밌었어?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